네 네 네 레이스 티텍스 쇼핑크와 스크래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치 출발했습니다 넘어갔어요 행운의 포인트 김지빈 봤습니다어 발기를 잘해주고 변화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려냈고요 강력한 찬스 박세리가 당하게 밀어붙입니다 여하취가 굉장히 탄탄 하나 보입니다 하체 훈련도 그렇고 많은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게 보입니다. 길게 뽑아냈습니다. 박세리. 아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신감 있게 해줘야 됩니다. 박세리 선수는. 김지미 백핸들. 3구 공격 성공합니다. 순간 판단되면 임팩트 사용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3구 매끄럽습니다. 임팩트도 안 되게 돼서 네트에 걸리는 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볼을 줄이더라도 힘이 조금 많이 붙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네. 특성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핸들. 받고 있습니다. 포핸드 점퍼. 자 박세리가 수펴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나가게 되었네요. 어느덧 2점차 리드하고 있는 박세리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포핸드. 임팩트 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점차입니다. 희수적인 서비스 살려냈습니다. 김지민. 다시 한 번 김지민의 포인트. 후드워크 참 좋은 파주 시청입니다. 네. 5대7입니다. 깎였어요. 네. 많이 깎였어요 박세리 선수. 어려워요. 깎여줍니다. 양 선수의 공이 낮게 이어갑니다. 쭉 떨어졌고요. 박세리 다시 받아줍니다. 포핸드. 좋아요. 강한 볼 보다도 볼을 조금 달래면서 지금 잘 적응하고 있어요. 조거든요. 강한 김지민. 순상으로 엄 20건 Orthodox settings他們 두셋ff60에서 반응 gay DP Unterhouse으면 더 이상의 승리할 것 같아요. 감탄 공격 주점에 틈 wins. 1. 강한 밀. 미치마 C very targets. 네. 파RY 스맵Indiana. 크래 esimerk şey B. 왔만 9ён다. 네. Raw SHEIBA 눈이 두켠 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는데 힘을 올려야 합니다. 깎erald jun face. 그렇군요 ProfWD 소비스 1500 Knowing 최근에 승리하는ping 중이 네 그리고 강 김지민 서비스 직선 코스 앱 핸드 낮게 갑니다 잘했어요 박세리 선수입니다 지금 김지민 후홀입니다 박세리 부드럽게 꺾어놨어요 김지민 살려냈습니다 김지민 집중력을 살려냅니다 긴 서비스 직선으로 갑니다 오른쪽 네 지금 코스 선수 네 김지민 과감하게 득점 시도 성공 네 김지민 선수 오 날카롭습니다 네 오 날카롭습니다 네 네 아우 지금 서비스 자 낀 서비스 박세리 자신의 무 다시 뒷점으로 진도 라켓을 바꿔줬어요 다음 볼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네 네 좋아요 네 박세리 선수 직선 코스 서비스 포인트 다 갔었는데요 네 지금 조금 찬스 볼이었는데요 3구 공격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넘겼습니다 김지민 빠르고 낮게 오 좋아요 네 5.5 5.5 순세로 9.5 3.5 3.5 수업을 엣지입니다. 행운의 포인트 이렇게 박세리 선수가 두 번째 매치를 마무리 짓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민 선수 두 번째 경기에서는 김진민 선수 두 번째 경기에서